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불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래요. 그렇다면 불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쯤 만들어졌다고 해요. 지구 위에 녹색 식물이 생겨나면서 그 식물들이 뿜어내는 산소를 먹고 사는 온갖 동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은 처음부터 땅에서 살았던 건 아니래요. 땅이 움직이면서 바다이던 곳이 땅이 되고 바다에서 살던 생명들도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지느러미는 다리로 바뀌고 아가미 대신 허파가 생겨나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신나는 동화여행 속에서 지구와 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꾸러기 불도깨비 옛날 옛날 해나라에 잠꾸러기 불도깨비가 살았어요. 불도깨비는 한 번 잠들면 오래오래 깨어날 줄 몰랐죠. 어느 날 해나라에 커다란 돌개바람이 일었어요. 돌개바람에 해나라 가장자리가 뭉텅뭉텅 떨어져 나갔죠. 하지만 불도깨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잤답니다. 잘 잤다. 불도깨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지? 불도깨비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온통 깜깜했거든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란별도 있고 빨간별도 있고 초록별도 있고 파란별도 있었어요. 우와 예쁘다. 저 별들이 어디서 왔지? 불도깨비는 밤새도록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소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콰으릉쩍! 불도깨비가 자는 동안에 땅이 갈라졌어요. 불도깨비는 땅과 함께 바닷속으로 깊이 깊이 가라앉아 버렸죠. 바닷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헤엄쳐 놀았어요. 하지만 불도깨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닷속 땅 밑에 묻혀서 잠만 잤답니다. 불룩불룩 불룩불룩 갑자기 바다 밑이 마구 꿈틀거렸어요. 쑥! 땅이 불쑥불쑥 치솟아 올랐죠. 불도깨비는 어느새 높은 산 위에 누워있었어요. 어음! 잘 잤다! 불도깨비가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죠. 어? 저게 뭐야? 불도깨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풀과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거든요. 불도깨비는 신이 나서 풀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불도깨비가 손을 대자마자 나무들은 새카맣게 타버렸죠. 불도깨비는 슬퍼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불도깨비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불도깨비 몸 위로 불탄 나무들이 덮였어요. 모래도 쌓이고 흙도 쌓였죠. 불도깨비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얼숨 막혀! 밖으로 나가고 싶어! 불도깨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광? 불도깨비는 땅 밖으로 솟구쳐 올랐어요. 우와, 멋있다! 불도깨비는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들판에는 커다란 공룡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녔죠. 풀을 뜯어먹는 공룡도 있고 하늘을 나는 공룡도 있었어요. 불도깨비는 들판으로 내려갔죠. 쿵! 쿵! 이빨이 톱니처럼 생긴 무서운 공룡이 풀밭으로 달려왔습니다. 풀을 먹던 공룡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죠. 어, 무서워! 불도깨비도 동굴 속으로 달아나 깊이 숨었어요. 불도깨비는 동굴 속에서 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그동안 세상은 꽁꽁 얼어붙었죠. 산도 들도 온통 얼음으로 뒤덮였어요. 어, 추워! 불도깨비는 몸을 웅크리고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불도깨비야, 일어나! 일어나! 누가 불도깨비를 불렀어요. 누구야? 불도깨비가 부스스 눈을 떴죠. 사람들이 불도깨비를 깨우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시돌 두 개를 탁탁 마주쳤어요. 또 한 사람은 마른 나무에 꼬챙이를 대고 비비고 있었죠. 불도깨비는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와, 불 붙었다! 불이 붙었어! 동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쳤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라! 사람들은 불도깨비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불도깨비는 화로에서 살게 된 것이 무척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불도깨비를 정성껏 돌보았죠. 불도깨비는 기름심지에 올마가서 불을 밝히기도 했어요.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익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숲을 태워서 밭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불도깨비는 가끔씩 동무들이 보고 싶었어요. 해나라에 있는 동무도 보고 싶고 번개풀 속에 있는 동무도 보고 싶었죠. 땅 속 깊이 잠들어 있는 동무도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몰래 화로 밖으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쩔 줄 몰랐죠. 불이야! 불!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불도깨비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손을 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나를 만지지 마! 끓는 물이나 뜨거운 그릇에 손을 대는 것도 싫어했죠. 손을 대는 아이가 있으면 마구 혼내주었답니다. 그래서 불도깨비를 만진 아이는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하고 온답니다. 지구의 역사 45억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역사는 7천만 년도 안 된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도구와 불을 사용해서 온갖 자연의 위기를 이겨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지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멋진 지구를 잘 지켜나가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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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